음악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민족고회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15만 김천시민의 응원과 격려 속에 제8대 김천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온지도 어느덧 1년하고도 안전히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회기관으로서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박수를 받으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생물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김천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처럼의 연휴 동안 시민 여러분 모두 일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고향의 넉넉한 의심을 나누는 정격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